발음 씹지 마구 R 발음 할 때는요. 가장 중요한 게 혀가 입안에서 요렇게 있어야 돼요. 그런데 대신 요 양쪽을 긴장시켜주는 거예요. 혀는 입천장, 바닥 아무데도 닿지 않습니다. 해볼까요? 양쪽의 긴장! 요 소리가 바로 R 발음이에요. 자, R 발음 들어간 단어들 연습해 볼게요. 다시 해볼까요? 자, 혀 양쪽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자, 빨리 하면 murder, murderer, murmur 됩니다. 연습 많이 해주세요. 다음 시간에도 발음 씹지 마구 어서요. 와 와 와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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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